이 친구도 되게 색깔이 있는 친구 같아요 한지원 되게 힙합도 잘하는데 약간 락적인 요소도 있는 친구인 것 같아서 이 친구도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한지원 본선 영상을 한번 봅시다 예예 예예 응 어 영상을 또 이렇게 또 했는데 오케 Moonshine 밤하늘에 달란 보이던 내일의 빛과 닮았지 안 될 거라던 말들 사이 난 내 힘을 더 믿었으니 I'm strong 한 번 더 뒤도 남들보다 느려도 안 가 뒤로 수많은 기로에 놓여도 I never lose my time Moonshine 말도 안 된다는 말을 말아줘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겠지 Moonshine 날 멍청한 생각들로 채워줘 차라리 바보같이 살래 Moonshine 말도 안 된다는 말을 말아줘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겠지 Moonshine 날 멍청한 생각들로 채워줘 차라리 바보같이 살래 OK OK 한지원의 지원 영상 이 친구도 매력이 너무 좋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이 친구도 노래를 곧잘 만드는 친구 같아요 훅이나 이런 걸 쓰는 거 보면 그리고 가사도 좋은 거 같아 제가 볼 수 있을까